서랍의 거미줄 아래 인줄을 찾아서 한 번 종이에 찍어보니 문턱처럼 달아진 성과 이름 이 도장으로 무엇을 하셨나 눈앞으로 뜨거운 것이 지나간다 이 흐린 나라를 하나 물려주는 이래 이름이 다 달아쓰그니 국경이 홀거워 자꾸만 넓어지는 이 나라를 나는 전혀 거스름이라고 나 불러야 할까 보다 전혀 거스름이라고 나 불러야 할까 보다 어스름 귀퉁이에 아버지 흐린 이름을 붉게 찍어 놓으니 제법 그럴싸한 표구가 되었으나 그림은 비어있네 이 도장으로 무엇을 하셨나 눈앞으로 뜨거운 것이 지나간다 이 흐린 나라를 하나 물려주는 이래 이름이 다 달아쓰그니 국경이 홀거워 자꾸만 넓어지는 이 나라를 나는 전혀 거스름이라고 나 불러야 할까 보다 전혀 거스름이라고 나 불러야 할까 보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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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